그러니까 이 일이 언니한테 맞다고 생각하냐고, 지금 내 현국에서. 현재? 응. 과거까지는 괜찮았는데 현재는 힘들어요. 응. 내가 하는 행상머리가 별로라서. 여기에서 앞에 문감문이 딱 막혔다 할 정도거든. 문감문이 막혔다는 거죠? 응. 입구가 막혀버렸다고. 아. 잘, 잘 될까? 지금. 안 되죠. 응. 안 돼. 지금 언니의 행동이 내 위에 누가 없다. 아. 응? 지금 언니는 궁금한 게 일거리로 들어왔지만 내 눈에 지금 언니는 뭐 우리 신랑님이 바라봤을 땐 들어본 년이 하나 걔 들어왔다 소리를. 응. 먼저 딱 나온다. 응? 왜 뒤에 남자가 왜 이렇게 많노? 앞에 처음에 전문 언니랑 같이 가게를 했었거든요. 뭐? 가게를 했다고? 네. 술 장사. 어린이집에서 술 장사. 저녁에. 응. 그래 언니야.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언니야. 응. 내 행실을 조금 똑바로 해라. 응. 이 남자도 내 남자요. 저 남자도 내 남자요. 응? 응. 좀 그렇지 않나? 그냥 크게 제가 막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정말 좋다. 그냥 뭐 그렇게 그냥 술 한잔 하자. 뭐 차 한잔 하자. 그러면 아 얘 반복 잡으면 얘 그런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말만하게 보는 기라. 응? 함도하면 다 주는? 그런 스타일이다 언니가. 그러니까 우리 신랑님 전에서는 아유. 무슨 주름윤이 하나 다 들어왔지? 음. 응? 맞아 제가 막 거지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아 예 알겠어요.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나 언니야. 그냥 사람을 좋아하니까. 사람 좋아한다고 언니야.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그게 맞나? 좀 철벽 방어를 좀 하고 살아라. 사실 제가 그걸 못해요. 고만 그냥 뭐 조금만 뭐 이래 들이대면 그냥 해볼래 해가지고. 어? 맞아 성격이. 성격을 고쳐야지.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떡할 건데. 나중에 언니야 미안한데 망신하고 더럽게도 들어와 있다. 어? 세상 대갈배 다 잡아뜯게 생겼다 지금. 응? 내 위에 누가 지금 없어 언니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음. 내년까지는 내가 내한테 지금 사람이 들었다 나왔다 하는데. 이게 좋은 쪽으로 인연줄이 들고 긴 줄로 들어와야 되는데 언니야. 지금 무슨 쓸데없는 잡다구리 하나. 잡기들만 이빨 갖다 모아가지고. 정신상그럽다. 아 그냥 제처럼 좋은 게 좋다고 막 그랬는데. 아니구나. 안 좋다고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고. 뭐가 좋은 게 좋다고고. 좋은 게 좋다고 다 벌려주나. 아 그건 아니죠. 응. 근데. 하지마라고. 그냥 딱. 연락하지 말라고. 잘났다 그냥 아주 그냥. 응. 손님 유지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건 좋아. 맞아요. 영업 뭐 마케팅이 그렇다 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이게. 그렇게 안 보인다 언니야. 응. 완전 무슨. 응. 한 사람만 홀리는 게 아니다. 저는 별 매력도 없는데 그냥 좋다고 해서 아 예 하면서 그냥 한 거지 뭐. 아쉬울 게 없거든. 아 자기네들 아쉬울 때 찾아오면 그냥 무조건 예 해. 예 하니까. 응. 좀. 품격을 높여라. 내. 나의 가치를 좀 높여라. 언니는 싼 마이다. 저 밑에. 응. 동네 시장에서 옷할래. 백화점에서 옷할래. 그거야 뭐 백화점이죠. 응. 그럼 백화점으로 들어가야 될까 아이가. 저도 퀄리티를. 근데 지금 언니는 퀄리티가 없다. 동네 그냥 시장 바닥에 콩나물 파는 아줌마다. 아. 응. 남자들이 언니 니 바라봤을 때. 동네 시장에. 응. 골라골라 잡아 하고 있다고. 아. 골라골라 먹으세요. 골라골라 먹으세요. 응. 어. 그거라고 언니 니가. 응. 그 인생을 언니 니가 그렇게 살았다고. 장사를 하면서. 응. 그게 무슨 영업 마케팅이고. 언니야. 저기 한양성내에 가가지고. 술집에 가봐봐. 언니 니처럼 그렇게 하는지. 더 이렇게 퀄리티 있게 살겠다는 사람이. 무슨. 다 받아주고 있노.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나. 좀 깨우쳐라. 언니야. 아니 이 말 들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냥 좋다고 잡아. 그냥. 응. 약간. 호의적으로 해준게. 응. 골라골라 잡아가 되는 거구나. 네. 그냥.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 나는. 나는 시장판에서. 골라골라 드세요. 백화점에 퀄리티 있는. 어. 명품관에 걸려있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요. 그렇게 되려면. 지금 언니 니가 하는 행동 안하면 된다. 아. 응. 사랑관계로 유지를 해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꼭 사랑관계 유지를 그딴 식으로 해야되나 언니야. 무조건 다 그렇게 호의적으로 해가지고. 좋다고 하면 차 마시고 뭐해주고. 다 해줘야만. 그 남자들이 언니한테. 오히려. 오히려 언니야. 튕겨나가고. 비싸게 굴면. 더 남자들이 안 달라지 않겠나. 이. 사랑을 못 받아봤나. 남자들이 좋다고 하면 그냥. 아이고 이쁘다 뭐 하다. 하면은 무조건. 내가 세상. 내가 아까 얘기했지. 세상 내 위에 아무도 없다. 남자가 너무나도 많아. 이 남자도 내 남자. 이 남자도 내 남자. 자꾸. 응. 그 정도 매력 있는 건 아닌데. 야. 참. 아니 그냥. 가게에 있다보니까 그냥 이렇게. 아니. 난 참 신기하다. 언니같이 생겨가지고. 남자가 많다 하니까. 안맞아요 저. 뭐가 안맞노. 거짓말을 여기서. 왜 하는데. 그냥 가게에 있다보니까. 가게에 핑계대지 말고. 언니 네가 해프게 한다. 아 그래요? 좀 행동거짓 똑바로 해야 되겠네. 어. 행동거짓 똑바로 해라. 이제. 이렇게. 신령님 전에 들어올 때는 깨끗하게 들어와야 되거든. 점을 보러 들어오더라도. 근데. 탁 보는데. 첫 마디가 드럽다다. 어. 봐주기 싫다. 그 정도다. 그래요? 말을 잘 안하듯이. 밖에 나가도. 네. 응. 왜. 아. 아. 무료점 사니까. 봐주기는 하는데. 참. 내 인연줄에 들어올 사람들은 아니네. 라고 먼저 나오더라. 음. 어. 그 정도로 언니야. 언니가. 행. 내가 잘났다는게 아니고. 언니가. 행동을 똑바로 못하고 산다는 것도 아니야. 응. 언니도 언니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정말 잘해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네. 그렇게 하는데. 나쁘게만 살지는 않았어. 언니도. 먹고 살라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 비유를. 비유장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런건데. 비유장도. 그렇게 맞추지 말고. 다른 방법들도 많은데. 굳이 나 왜 그렇게. 쌈마이 되어가면서 까지. 비유장으로 맞추고 있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그러니. 조금은. 이제는 나한테 변화를 줘야 돼요. 어린이집 앞에. 음. 술 귀신들이 가가지고. 다 죽을 치고 있어서. 어린이집 문전이 맡겼고. 네. 문전이 맡겨버렸고. 네. 그래서 분명히 언니. 원생들도 잘 안 돌거야. 네. 안 돌고. 이거를 접든지. 술집을 할 것 같으면. 술집을 하든지. 내가 뽐내고 살아야 되고. 어. 내가 반짝반짝거리고. 이쁘게 보이고 살아야 되는 건 맞아. 어. 세상이. 나 이뻐나 이뻐. 나 이뻐.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 이쁘지도 않은 게 자꾸 이쁘나 이뻐. 그래. 그거에 대한 매력은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자꾸 나를 어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음. 음. 이거라도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안 올까 싶어서. 안달병이 난 거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게. 그렇게 조금 선을 긋고. 장사를 할 것 같으면. 장사로 가든지. 어린이집을 할 것 같으면. 어린이집을. 다시 문을 열어서. 하든지. 아니. 지금 뭐 그냥 두 개 다 접. 접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다 접으라. 그냥. 접고 뭐 할래. 지금 새로운 거 배우고 있어요. 뭐. 미용요. 지금 하고 있어요. 나중에 미용실에 사랑밤도 차리겠다. 응. 응. 미용실 한 다음에 또 있잖아. 술집에 다니던 그 아저씨 아들이. 또 운다. 또 와요. 와가지고. 나 머리 잘라줘. 안 꺼내줘요. 머리 잘라줘. 뭐 해주려면. 또 이렇게. 머리만 해준 게 아니라. 어깨 마사지도 해주고. 그럼 미용 하지 말아야 되겠네. 세상 그냥 뭐. 그런. 뭐. 미용 할 손도 아니고. 저 일손이에요. 그 미용 할 손은 아니지만. 일손 일손. 아휴. 남편. 있을까 애가. 네. 아휴. 남편하고 같이 일하는 건 어때요. 하지 말까요. 할까요. 아휴. 진짜. 이 언니 진짜. 골 때리는 언니다. 골 때리는 언니가 왔네. 지금 철. 철부지 같아. 왜요. 어. 철이 하나도 안. 이 나이 먹고. 철이 하나도 안 들었노. 와. 우와. 그래도 조금 운은 들어와 있어서. 뭘 해도. 열리기는 해도. 열리기는 열려도. 금방 열렸다가 금방 닫고. 금방 열었다가 금방 닫고. 그런 형국이 될 수 있으니까. 오래 뭘 해도 돼요. 안 되잖아.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열고 싶진 않은데. 어제 물어보고 왔나. 아니 열고 싶진 않은데. 아니 예전에. 용두가 삼재라 해서. 응. 삼재도 삼재 나름인데. 악삼재를 복삼재로도 바꿀 수 있고. 응. 복삼재가 악삼재로도 될 수 있어. 어. 그러니까 내 행동 거지에서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틀려지니. 조금.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 남자도 내 남자. 저 남자도 내 남자. 이 일 해볼까. 저 일 해볼까. 이 일 해볼까.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를. 용띠들은요. 어. 하나를 해도 끝까지 하는 그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언니는 그런 용띠가 아니라. 뭐 다 잡종이 같다. 뭉쳐놓은 용띠 같다. 어. 그러니. 어. 다른 거 정리를 싹 다하고. 나는. 다시 어린이집을. 조용히. 어. 열어가지고. 어. 문감문 다시 열어서. 아이고 내가 죄송합니다. 작기들아 물러가라. 하고. 애들 보살피고 살아가는 게 맞다. 그 철부지. 그 철부지. 그 철부지. 애가 없어요. 그거 니가. 니가 요 다 갖다. 니 라고 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떵이 났나 봐. 괜찮아요. 본인이. 기수님이. 데리고 갖다 놓은 게. 작기들. 술 귀신들만 갖다 막아놨으니까. 문간에. 작기들만. 이빨 갖다 모아놨으니까. 애들이 들어오겠나. 그 순수하고 맑은 애들이 들어오겠어요. 응. 응. 애들은 영혼을. 영이 맑아서 모든 것들을 봐요. 그럼. 안 땡기는 거야. 엄마들도. 응. 안 그렇겠어. 저하고는. 그렇게 돼. 그리고 언니도. 지금. 내가 하는 행동 거지. 이런 것들을. 응. 계속 하다보면. 망신살. 있는 대로. 있어요. 언니가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 알겠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죄송한데요. 다리치가 났는데요. 다 조금 봐도 돼요. 아. 끝났다. 나가라. 왜요. 나 더 물어볼 거 있는데. 나가라. 어머. 여기. 내 남자 아닌데.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 더 물어봐야 되는데. 뭐. 아니 그래. 신랑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지. 신랑하고 같이 일을 한다고. 응. 같이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응. 같이 이제. 지금은 좀 떨어져 있거든요. 사정상. 응. 부부가 떨어져서 살아야지. 그나마. 낫지. 언니는 같이 붙어있다가. 언니는 니가 미쳐나가. 떨어진다. 제가요. 내가 깝깝해서 미쳐버린다. 왜. 모나고 사니까. 응. 응. 다른 것들이랑. 이거 어쩌면. 콧구멍에 바람도 넣어야 되고 하는데. 응. 그 모내서 미치고 한장할 것 같으면 남편이랑 같이 일을 해라. 응. 지금 다 적고. 언니가 세상 귀엽다 생각하나. 아니요. 왜 자꾸 내 앞에서 애교부리는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애교부리지. 그렇게 하지 말라 남자들. 응. 저는 그런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